오늘 핵심 포인트는 상하 가격에 안착을 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에서 지속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테마 관련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로봇스타라는 종목이 정말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로봇스타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렸던 가격 대비 35% 이상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추천 종목 잡으셨다면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로봇 종목들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지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자 뉴르메카, 레인보우 로보틱스, 로봇스타, 대기업들이 찜한 로봇회사다라는 내용 때문에 로봇 테마주들의 크게 수급이 좀 쏠린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, LG, 그리고 포스코 ICT, 그리고 현대차 자 이런 대기업들이 기업 인수전에 지금 현재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로봇 테마에 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알짤 로봇회사와 손잡는 등 합종 연행이 잇따르고 있다 자 로봇을 제2의 먹거리로 찍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로봇 시장에서 선두주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행보로 분석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아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크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로봇스타 종목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됨에 따라서 4만 1,700원의 저항대까지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는 로봇스타 공짜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분출까지 해주면서 신고가까지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자리 한번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봇스타는 일단 이제 4만 1,700원 자리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오늘 지켜줘야 되는 가격인데 자 오늘 상한가에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상한가 가격에 안착을 하고 그 가격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4만 1,700원 자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혹여 이제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시가 갭이 뛰면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신고가 이 신고가 자리까지 한 번에 갭상승이 일어나면서 시세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사실 이제 로봇스타 같은 경우 일단 뭐 대기업들한테도 큰 투자금을 당연히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 대한 전망 또한 너무나도 좋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이 산업 자체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점이라고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선 뭐 지금 들어가기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종목 추천 종목 하나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자 바로 이제 OO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열사의 현대의 위아와 똥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제 심포니 15를 공동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 쪽에서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전폭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테크니컬 분석으로 왜 시세가 분출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최근에 더블 버튼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하방이 잡혔어요 하방이 잡히면서 지수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자 그리고 푸른기술은 이전에 매집 형태가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세력이 개입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때 당시에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나서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했지만 자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전혀 터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때는 가격적인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하단에서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런 팬들이 출연을 했을 때 자 가격을 굉장히 크게 올려놓고 또다시 매도세를 계속 유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도를 계속하게끔 유도를 하게 만들고 그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들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무빙입니다 다시 한번 하단에서 눌림이 형태가 나타났고 8200원 부근에서 저점 형태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지지가 잡히게 되면서 자 다시 한번 V자 형태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선 이 전에 매집이 이제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시세 분출이 이제 곧바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로봇 테마주들의 이슈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 어느 국간을 돌파를 해야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냐 자 푸른 기술의 핵심 자리는 107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당일 중요한 가격은 9480원 자리 자 이 가격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9480원을 오늘 지켜주지 못한다고 해도 하단에서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거치면서 강하게 정말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70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종목 11100원 자리까지 돌파가 바로 나올 거예요 이때 매물대는 거의 없어요 이미 이때 다 전부 다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는 금방 한 번에 해냅니다 자 그래서 11100원까지는 그냥 공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100원 자리를 돌파한다? 자 이 상단에 매물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11000원 자리 자 11100원 자리 이때 매물대만 소화해내며 상단에 완전히 열려버리게 돼요 자 이 종목 지속적인 우상량 형태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도 100% 200%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매매해보시고 크게 수익을 창출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들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제가 싹 다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서포트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시고요 크게 수익을 창출해내시면서 계좌 빵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